네 이상과 같이 기터브에서 발표해 주신 키노트와 함께 다양한 개발장이 스타트업을 위한 빠른 비즈니스 전환이라는 스토리를 담고 계신 주요 고객사례들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은요 본 이 온라인 컨퍼런스가 종료가 되어도 다시 온 디맨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링크는 곧 개별 이메일로 전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고객 사례들을 살펴보시면서 혹시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셨다면요 지금 나오는 애저 스타트 오퍼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애저 스타트 오퍼는요 처음으로 애저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직원 스킬 향상과 배포 디플로이먼트를 포함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고객사의 현재 환경을 평가하거나 또는 파일럿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 및 기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된 파트너가 이끄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담당하시는 영업 대표님께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스타트업 업계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파트너사분들과 함께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함께하실 스타트업 회사들을 주기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 속에서 애저 크레딧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전문인력의 기술 지원 글로벌 및 국내 벤처 캐피탈과의 만남 최신 기술, 비즈니스 트렌드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선정된 스타트업 사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상 애저 에브리어 3일차 개발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빠른 비즈니스 전환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0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혁신과 4월 21일 안정적인 클라우드 모델 설계를 다루었던 1일차와 2일차 모드 현재 온 디맨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세션들을 놓치셨다면 지금 바로 나오는 aka.ms slash azurl 애저죠, 애저 2021-2021 이 URL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신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소식을요 매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뉴스레터인 지금 나오는 microsoft.source를 통해서 구독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개발자 여러분들 및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총 3일간의 여정인 애저 에브리웨어 온라인 컨퍼런스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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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